자 시작하자 여긴 어떻게 하냐면 우리 여길 먼저 걷어내면 안 되니? 이걸 먼저 묶어서 버릴게 물이 깨졌고 귀신이 하던데 1년 동안 안들어온거 같네 다 먼지 쌓였네 버려? 버려 버려 살릴 수 있는게 없어요 1년을 어떻게 비워놓고 있었냐 월세가 어떻게 했지? 월세는 꼬박꼬박 맺을라나? 월세는 맺을라나 아 씨발 뭐 존나 많아 버려야 된데? 버려요 버려요 가버려 봐 너무 많이 넣으면 안될 것 같아요 무거워요 많이 중간에 한번 내려가다 놔야 될 것 같은데? 와 이거 아직까지 돌아가고 있었어 씨발 따뜻해 보호는 빡빡 형 씨발 버려 못 버릴 것 같다 형 형 이거 밑에 내려줄게 응 들어가 한번 다시 하실건데 얘네를 마지막에 내리지 응? 아니 이거 넣어버리게 그리고 여기 청소해야 되니까 지금 그거 가전제품 그냥 따로 내놓으면 안되나? 박스에다가? 아저씨 가져가라고? 그러니까 그건 다 쓸만한건데 그러니까 여기다 나 밥솥도 일부러 내놨어 여기다 냅둬 일단 같이 나갈까봐 저거 자전거랑 한번 닦아줘 아 이거 학생분 나누면 얼마나 좋겠네 아 여기 또 있다 자 이제 다 내리고 와서 마무리 한번 또 다시 들어서 확인해보고 다시 한 번 더 해볼까요? 마지막으로 이제 다 내리고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더 해볼까요? 들어가서 끄자 성격을 제외하겠구나. 왜? 어? 용 넣어? 아니요. 자쿠씨가 했던데 또 들어보겠는데. 용 넣어? 이거 버린다 손이나. 네. 아 맞다. 그거 구워야 되잖아. 바로 왼쪽에. 왜 근데 그런 거 하나하나 버리는 거 저한테 허락 맡아야 돼? 응? 왜 예민하겠네. 예민하긴 하지만은. 소자는 사람 같은 거? 네. 저 그런 사람 아니잖아.